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 세문항 중 첫번째 있는 기본작업-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G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글꼴을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 굴림체 선택하시고 크기가 18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크기 18포인트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 스타일에 가셔서 셀 스타일에 가신 다음에 강조색 1번 선택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C4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을 홈에서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고 다시 F4부터 F12를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을 백분율 스타일로 클릭 한번 합니다. 다음 D4부터 D12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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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이라고 세 자리마다 끊어서 심표 넣겠습니다 하시거나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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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넣으셔도 돼요. 문제에서 반드시 0원이라고 할 때는 0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샵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자리마다 끊어서 심표를 넣으실 거고 숫자 뒤에다가 원자, 한 글자니까 큰다운뷰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처리가 될 거고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F5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우수지점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시고 맞춤에서 자동 크기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항상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F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글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사원별 급여 현황표에서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조건을 좀 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고가와 상여 비율 두 개를 선택하시고 조건에다가 A17셀 선택합니다. 인사고가가 크거나 같다 20이라는 조건 이면서니까 바로 옆에다가 크거나 같다 7% 라고 입력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범위가 메시지가 떴어요. 왜 떴냐면요. 어디까지 범위를 지정해야 될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렇게 A1부터 H15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목록 범위는 우리는 A3부터 H15 영역에서 고급 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목록 범위를 수정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A17셀부터 선택을 하십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2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인사고가가 20보다 크거나 같고요. 상여 비율 확인해 보시면 7%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감옥별 80점대 학생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도 붙이실 건데요. 계수를 구할 거예요. count if인데 80점대를 구하려면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데이터가 80점대거든요.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count if s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언어에 가서 언어 점수에 가서 신표 그 다음에 조건을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조건 넣으시고 신표 두 번째 범위도 동일하게 넣습니다. 신표 이제는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보다 작은 데이터가 80점대 해당이 됩니다. 라고 구하시면 돼요. 8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서 90보다 작으면 80점대 해당이 되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산식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유형 50m 기록이 빠른 5명 그러면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면 빠른 5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스몰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기록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기록은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를 꼭 눌러주시고요. 신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게 해서 5라고 넣습니다. 이제는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 만약에 내 기록이 h3에 있는 기록이 작거나 같습니까? 다섯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해야만 빨리 수영해서 50m를 기록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신표 하시고요. 우리 문자 처리하기에서 큰다운 펜 문 꺼서 결승 진출 그렇지 않다면 신표 공백은 큰다운 표 열고 닫고 하시면 공백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할까요? 그럼 1등부터 5등까지만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직업 코드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서요. 오른쪽에 조견표에 가서 1, 2, 3 해당된 데이터에 직업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left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d1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 l, e, f, d 직업 코드 c15셀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신표 1을 입력하시면 숫자 하나가 구해져 있는데요. 이 값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문제에서요.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한 값을 현재 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값을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value를 입력하셔서 value에는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텍스트 값만 끝에서 괄호 닫고 엔터 화면에서 달라진 건 없지만 셀 형식이 서식이 좀 달라진 겁니다. 눈에 띄게 뭐 보이지는 않아요. 문자냐 숫자냐 그 차이로 좀 바꿔주신 거고요. 그 값을 가지고 오른쪽 조견표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조견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er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등호 다음에 vlooker 자재값은 구해놨고요. 신표 오른쪽 조견표에 찾을 건데 조견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가져올 데이터의 첫 번째에서 찾아서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넣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o니까 회사원이라고 구해졌고요. 각각 해당된 코드의 직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 생년월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날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지와 투데이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c24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즈라는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d-a-y-s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엔드 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 날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생년월일부터 오늘까지니까 끝 날짜는 오늘 날짜가 되겠습니다. 투데이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닫고 신표 네 투데이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오늘 날짜가 들어가는 겁니다. 스타트 데이터는 생년월일이 되겠죠. 바로 왼쪽에 있는 b24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마우스 클릭이 안되시면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b24셀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날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구하는 값을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과 값은 다를 수 있어요.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투데이 함수의 결과가 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때는 dAverage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2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이 하나니까 Average if 사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 근무 시간에 가서 신표 조건은 큰 따옴표 문 꺼서 크거나 같다 150이라는 값을 넣으시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금액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금액 영역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회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름 정리가 같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b18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0 지차 2 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19를 선택하고 사슴노경이익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b20세를 선택하시고요. 홍삼정이익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g15세를 선택하시고요. 순이익합계라고 입력합니다. 이름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간혹 이름 정의에 오타가 있거나 셀을 잘못 선택하셨을 때는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고요. 내가 이름을 넣었던 게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라고 선택하고 삭제하시고 새롭게 작업하시면 돼요. 이제 이름 정의 하셨으면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데이터만 선택하겠습니다. b18부터 b20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이익액증가라고 입력하시고 값에 변화가 있는 거는 b18세부터 b20입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현재 1000을 1500으로 그 다음 만을 11000으로 3000을 3500으로 수정하시고 다시 한번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작성합니다. 시나리오 이름을 이익액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현재 1000을 800으로 만을 9000으로 3000을 2500으로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두 개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요약을 클릭하셔서 G15셀에 대한 결과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피버 테이블은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피버 테이블 클릭하셔서 A3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위치는 A20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문제에서 사원 이름을 선택하셔서 보고서 그러니까 필터에 갖다 놓으라고 되어 있고요. 필터에 부서명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고요. 직급명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판매 금액 갖다 놓으시고 총수령에 갖다 놓으시면 기본적 숫자에 대해서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값의 판매 금액과 총수령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옵션을 클릭하셔서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와 열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셔서 둘 다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을 한번 클릭하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판매 금액과 총수령의 합계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판매 금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요. 표시 형식을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수령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신 다음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셔서 피벗 테이블에 대한 문제를 작업받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먼저 기록을 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단추나 도형을 만드시면서 바로 매크로 기록하고 연결까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에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B11부터 B11부터 C12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1년부터 4년까지 10대부터 60대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B4부터 F9를 선택하고 수식에 자동합계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이제 합계 구하는 거 이제 다 끝났어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를 꼭 눌러주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실행해서 연결할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E11부터 F12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만드실 매크로는 서식이라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문제서 A3부터 F3에 대한 서식입니다. 홈에 가셔서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체육의 표준색의 자주색으로 바꾸시고 글꿀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서식 작업을 이제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를 꼭 눌러주시고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가셔서 서식이라는 텍스트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 두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차트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기말고사 범위만 지정하시고요. 근데 기말고사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네요. 컴퓨터 학과에 해당한 기말고사네요. 그럼 다시 한번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겠습니다.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맨 끝에 구해진 지금 나왔던 범위 끝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면 되는데 방향키 이용하다 보면 또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데이터 범위를 깨끗하게 지우고요. 그 다음 컴퓨터 전공학과가 컴퓨터 해당한 성명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다시 컴퓨터의 학과에 해당한 성명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시 또 컴퓨터 학과에 해당된 성명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선택하시고 돌아오시면 이미영부터 김기자에 해당한 데이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대 그래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은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을 홈에 가셔서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굴림체라고 입력하시면 또는 목록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 대한 글꼴과 그 다음에 글꼴 색깔과 채우기 색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구기자 막대를 선택하면 다 선택이 돼요. 다시 한번 중간고사에 구기자만 선택하시고 데이터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값을 표시하시고 다시 기말고사에 구기자를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차트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에 안쪽 끝에 선택하셔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왼쪽에 새로 값축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축 옵션에 가셔서 최대값을 100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그림자 그러면 우리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그림자 오프세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는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체크하실 수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 작업하셔서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섯 문항